경주의 유명 관광지인 황리단길은 좁은 도로에다가 차량이 교행하고 인도조차 없어서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런 혼잡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일방통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주 황리단길은 젊은 층이 자주 찾는 관광지입니다. 맛집과 카페,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게가 속속 들어서면서 주말과 휴일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. 그런데 도로는 좁고 인도가 없다 보니 관광객은 다칠 위험에 노출됩니다. 경주시는 관광객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합니다. 내남 사거리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700m 구간이 대상입니다. 일방통행으로 생기는 여유 공간에는 인도를 개설합니다. 일반통행을 하게 되면 양쪽에 폭한 2.5m 인도가 생기고 그 부분에는 경기석을 설치해가지고 보행 환경이 개선하는데 공사기간이 약 3, 4개월 정도 걸릴 걸로 위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황리단길과 붙은 대릉원 남쪽 돌담길 460m 구간에는 오는 23일부터 9월까지 주말과 휴일,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합니다. 관건은 인근에 안내할 주차장이 넉넉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. 또 그나마 있는 주차장, 180대를 댈 수 있는 옛 황남초 맞은편과 베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마총 광장 건너편 등으로 안내하기도 안 해도 관광객이 수용할지가 걱정입니다. 관광객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전국 내비게이션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황리단길 앞으로 오시는 분들의 주차난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주시는 궁극적으로 황리단길 남쪽 들판에 2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환승 주차장을 지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. 3, 4년 걸리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황리단길의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